자 용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가봐요. 자 의원, 동물병원, 병원,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청소년 빼고 수련시설, 용도 수련시설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호텔, 숙박시설이잖아. 그 다음에 주유소, 위험물 나왔으면 됐어. 더 이상 안해도 돼. 위험물 딱 맞았고. 그 다음에 동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아니 어린이회관이 위락시설이면. 어린이회관, 관광, 휴게시설. 그쵸? 아이고야 걱정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면접 갖고서 따지는 거 해볼게요. 150 미만인 단란주점, 이상이면 위락시설. 나머지 이제 500이지. 자 500 미만인 종교 집회장. 1종이요? 2종. 하여튼 여러분 면접 나와서 미만 그러면 2종 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500 이상인 건 종교시설. 종교시설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5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 이상이면 숙박시설. 그래. 알았어요. 자 1000 미만인 슈퍼 같은 거 1종.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 그래요. 516페이지. 적용대상지역 갑니다. 전면적 적용대상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동 또는 읍지역은 건축법의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고요. 2번.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이 아닌 지역은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일부는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 게 1번부터 6번까지 있네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아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제한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적용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거냐. 우리가 배운 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디겠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폐용정을 외웠잖아. 이런 거는 어디든 다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이번엔 쭉쭉. 자, 페이지 535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자, 건축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정결정 갑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가권자에 대한 사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정결정 신청, 즐그시면 되고요. 자, 넘기세요. 자, 사정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정결정한 후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전결정만 통지받아도 1번부터 4번까지가 의제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그러니까 산지 농지 하천에 관련된 거 의제된다 이거 알면 돼요. 산지 농지 하천은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죠. 후진 것들 의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사전결정의 효력 상실 갑니다.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동그라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뭐 된다고요? 상실된다. 밑에 건축허가 중요합니다. 가보죠. 원칙 허가권자 등의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밑줄 쫙 거놓으시고 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줄고 놓으시면 돼요. 예외에 다음에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라. 그 건축물이 뭐냐? 대형 건축물에 대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형 건축물은 박스 갑니다. 21층 이상 줄고 놓으시고 연면적의 학계가 얼마 이상?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다만 질 끝에 공장과 창고는 뭐 된다고요? 제외. 좋아요.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그럼 도지사의 사전승인 갑니다.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시장군수가 허가해준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형태가 표시됩니다.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출구세요.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1번이 대형 건축물. 그것만 알면 돼요. 넘기세요. 허가의 거부입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출구세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번만 압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출구시고 밑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출구시고 이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에 심의 거쳐서 2번 되게 중요하네요. 건축허가 등의 제안입니다. 장관님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제안 가면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 출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권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가 제안합니다. 지역계획, 도시계획상, 특기필요 거기다 출구시면 되고요. 얘는 시장군수구청장 것만 제안할 수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했다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뭐하라고요?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장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 허가 제안 시 주민의 의견 정치 건축위원회 심의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렇게 허가 등을 제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몰고쳐라 심의. 제안기간이 잘 나옵니다. 제안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다만 1회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제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건축허가의 최장 제안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옆에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 목적, 제안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히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모해주고 통보해주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짓재없이 이를 공고해주면 되더라. 건축허가의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잘 알아두세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에 신경 쓰시고 1번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만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에 승인을 받은 공장은 몇 년? 3년. 농지전용 허가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라면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1년 안에 공사는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 사유 잘 좀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 몇 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2년. 자, 넘기세요. 허가 신청서 등에 제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신고입니다. 잘 외워두세요.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뭐만 하면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1번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줄거 놓으시고 증축, 개축, 재축에 동그라미 쳐 놓으면 되고요.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라면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거 놓으시고 여기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줄 쫙 거 놓으시면 돼요. 생활을 위한 건축물이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제외됩니다. 3번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줄 쫙 그시고 대수선에 동그라미 쳐 놓으면 돼요. 이거는 생활을 위한 거니까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그 다음에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대수선 배웠네 그거 중에서 끝에 보면 수선에 관련된 거 뭐와 관련된 거? 수선, 동그라미 쳐놔요. 생활을 위한 거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자 5번 소규모 건축물은 조그만 거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기역번 외웁니다. 연면적의 학계가 얼마 이하인 거? 100제곱미터 이하. 이게 소규모 건축물이에요. 연면적의 학계가 얼마 이하인 거? 100 이하. 그 다음에 소규모의 증측입니다. 높이 3m 이하의 증측.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리을번 갑니다. 공업지역에 무슨 지역에? 공업지역 거기다 동그라미 땅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규모 공장입니다. 2층 이하로 연면적의 학계가 500 이하. 줄 닦고 놓으시고 뒤에 공장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얘는 공업지역의 2층 이하로 연면적의 학계가 500 이하인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다. 뭐만 하면 돼요? 신고. 협의대상 건축물 갑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하는 건축물. 얘는 주제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미리 뭐만 하면 협의만 하면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얘는 주제대상이 아니니까 3번 사용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544페이지.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공사 현장의 미간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허가권자는 줄급니다. 연면적이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게 이제 오천에서 천으로 바뀌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오천이 아니라 이제 얼마 이상이야.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간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줄급니다. 건축공사비의 몇 프로?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넘기세요. 가설건축물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출건 오시고 여기에서 지어지는 가설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으면 돼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1번 국토회객미 이용에 관한 법률 64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이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정이고요. 4층 이상이다. 그러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몇 층이야 해야 된다는 거야? 3층이야. 그러면서 박스의 1번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죠. 그 다음에 존치기간은 몇 년이네? 3년. 동그라미 새로운 간선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아야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2번 축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공작물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공작물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거. 그쵸?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가설건축물은 다 공작물 취급받는다 이거예요. 그 용도가 재해복구용이든 흥행용이든 전람회든 공사용이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얘는 축조하고자 하면 몇 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모에서 신고한 후 착공해야 되는 축조대상 가설건축물이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기세요. 박스 갑니다.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되고요.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면 되더라. 넘기세요. 이번에는 550페이지 착공신고 갑니다. 허가받은 건축물 신고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뭐하면 돼요? 신고해라. 넘기세요. 축조 이번에는 사용승인 554페이지입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모였을 때 완료했던 거라미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완료보고서,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해서 완료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라. 원칙,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라. 다만 예외적으로, 옆에 건축물에 사용갑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예외 1번, 허가권자가 7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2번, 임시 사용승인이에요. 제일 끝에 보면 임시로 사용해 승인을 했다면 미리 쓸 수 있다. 넘기세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하는데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더라. 이런 거네요. 넘기세요. 559페이지. 철거신고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허가에다 또렴치고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뭐하라고요? 신고. 멸실신고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못했다며 멸실됐다며 멸실로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신고해라. 이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정리해드립니다. 건축물을 이거예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건축물이 뭔지 아시지? 여러분? 다 배웠어. 건축물. 건축 대수선. 배웠잖아.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하려고 합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하려고 하는 자 그걸 건축주 이런 사인을 건축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함부로 건축물 건축 대수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지마 이렇게 명령 내려놨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신청서에 건축물 건축 대수선 계획서죠. 그 계획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설계도서라고 합니다.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자, 건축물 하나 짓는데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대지. 대지를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필지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건축물 하나 짓는 거라고 대지가 필지라고 아까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다. 그런데 특별시하고 어디? 광역시에 특별시, 광역시에 무슨 건축물?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이면 몇 층 이상? 21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의 학계가 10만 이상 다만 뭐는 제외된다고 공장하고 창고는 이 정도면 크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이건 제외되더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허가 신청하라는 거예요.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한테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O라고, X라고, X라고, X, 무조건되고 X예요. 됐어요? 그러면 일반, C군이 있죠? 일반, C군에다가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의 학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도지사 그러면 안 돼?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다, 아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는 허가를 내주려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허가가 신청이 되면 그 설계도서가 건축물하고 대지 있죠? 그 물건이 2법, 2법이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죄의 여부를 따집니다. 즉, 건축허가는 무슨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에요. 2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 죄의 여부를 따져서 만약에 여기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허가를 내주라. 그게 무슨 행위냐? 기속행위예요.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죠. 2법, 관계법령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인데 이게 2법이나 관계법령에는 적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뭐하면 부적합하다 하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원래는 2법에 적합하다 하더라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추가적인 공익을 위해서라면 건축허가 등은 추가적으로 제안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가 제안할 수 있냐? 국장이 할 수 있고 시,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은 언제 제안합니까? 국장이니까 국토관리상 장관이 요청하니까 장관님이 제안해요.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것까지도 제안할 수 있다 이거죠. 모든 허가권자 걸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시, 도지사가 국토관리상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지역계획상 장관이 요청하면 안 되지 얘는 얘는 대표적인 지역계획이 도시군계획이죠.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면 누구 것만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시, 도지사가 제안을 했다면 제안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모아라는 거고 보고하라는 거고 보고받은 장관은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하라고 명령 내릴 수도 있더라. 이렇게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제안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제안할 때는 제안 대상 이런 거 다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보내주면 허가권자가 일반에게 공고한다는 얘기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제안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인데 1회 안에서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최장 제안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배우는 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키워드는 이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허가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허가 받았으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뭐 하라고요 착수해야 돼 만약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 얘는 기속행위니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1년 안에 공사는 착수했어요 근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완료했어요 공사가 다 못했어요 완료되면 건축주는 건축물 써야 되잖아요 쓰기 전에 공사 완료 도서 감리 완료 보고서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사용승인을 신청해라 그러면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준다 원래는 이렇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그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7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면 그냥 쓸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시 사용승인과는 몇 년 2년 이낸데 연장할 수 있더라 이거 배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면 이렇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것 뭐 한 건 경미한 것 뭐만 하면 된다 신고 건축 신고만 해라 경미한 건 다 생활을 위한 거죠 맨날 배운 거잖아 생활을 위한 거다 그래서 보면 바닥면적의 학계가 얼마 이내에 85조곱미터 이내에 증축 대축 재축은 생활을 위한 거니까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이번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국회법에서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뭐죠 건축할 수 있는 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뭐 지을 수 있다고 그랬지 농어가 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봐요 농어가 주택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거죠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8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동시에 몇 층 미만인 거 3층 미만인 거란 말이죠 이러한 건축물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건축물이다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생활을 위한 건축물인데 대수선을 해야 된다 이건 지역에 상관없어요 대수선은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이 정도만 아니면 되고 생활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규모 건축물이에요 무슨 건축물이요 소규모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의 학계가 얼마 100 이내 이하인 건축물이 소규모 건축물 외우면 돼 이건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소규모의 증측은 높이 3m 이하의 증측 그 다음에 소규모 공장은 무슨 지역에서 공업지역에 공업지역에서 공장 짓죠 공장 건축하는데 소규모 공장이더라 5위 공장 연면적 학계 500 이하면서 2층 이하인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다 뭐만 하면 된다 신고 항상 이런 거 경미한 건 신고한다 예 신고한 것도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설 건축물이 있더라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축물 취급받는 게 있고 하나는 공장물 취급받는 게 있어요 공장물은 축조 신고하는 거고 얘는 축조 신고에요 건축물이 아니라고 축조 신고 축조 신고 근데 얘는 건축물 취급받는 거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배운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면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여기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자 국계법에 의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거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더라 여기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과 공장물은 함부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지 않았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개발행이 허가받아서 가설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허가 대상이다 이거죠 개발행이 허가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건축물을 지우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우면 이거야 도시공개혁시설부지 안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설건축물이라면 뭐 받으면 된다 허가 대상이 되더라 그럼 얘는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까 튼튼한 구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근 콘크리트 주면 안 되고 오래 머물러 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분양을 목적으로 하거나 새로운 간선설비의 설치를 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얘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철거해야죠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고 3년 이내고 3층 이하여야 한다 4층 이상이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도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반드시 취소된다 된다 이런 거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 대수선할 수도 있다 근데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하면 된다 협의가 성립됐을 때 허가 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보고 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착공 신고할 필요 있고 없고 없고 얘는 사형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공부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물하고 대지가 이법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한 제 여부를 따져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진권만 의제된다 그랬죠 따라서 사전 결정 통지 받았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이런 거고 만약에 허가 받아서 공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면 1년 안에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착수하기 전에 뭐를 하나 착공 신고를 하는데 이 착공 신고할 때 보니까 옆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이더라 일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더라 그런데 이거를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 현장의 안전이나 미간이 좀 나빠질 수도 있더라 그럼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 공사위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 프로 범위 안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쭉 빨리빨리 읽으면서 써준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 건축물을 뭐하는 거 건축 대수선하는 행위는 무슨 대상 행위다 허가 대상 행위다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 받아서 써야 되는데 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던 용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건 용도 변경 행위입니다 얘는 아까 배운 거예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 이거 용도 변경 어는 게 허가 대상이라고 건축 대수선 행위가 허가 대상이고 맞아요 용도 변경 행위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용도 변경이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산 전문 연구 근주 기라는 9개의 시설군이 있더라 그래서 위로 가면 허가 누구한테 시장군수 아래로 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변경 신청해라 이렇게 규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배운 거 건축법은 건축물 대지에 대해서 적용되고 이러한 대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모하는 거 건축하는 행위와 대수선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대상 행위가 되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는 허가 아래는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변경 신청 대상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이거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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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죽죠 페이지 이번에는 57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지 뭐 자 이런 대지가 있는데 대지는 필지다 배운 거 이거예요 대지는 필지고 여기에다가 건축허가 받아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대지 위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물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보아서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되어야지 여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대지도 안전해야 되고 건축물도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가 안전하기 위해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 있어요 도로보다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갑니다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 도로면에 동그라미 시세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데 다만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더라 습지 매립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냥 건축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에는 빗물과 우수를 배출하고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옹벽 설치 선계에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성토 또는 절토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고요 옹벽의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2m 이상이면 옹벽의 구조가 무슨 구조로 해야 되고 콘크리트 구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럼 지지대나 배수시설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 외에 다른 건 튀어나오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지의 조경에 이제 기능을 위해서 이런 대지에다는 이렇게 조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첫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200 이상 거기다 줄그십니다 200 이상인 대지에는 조경의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번 녹지지역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당연히 안 해도 되지 뭘 또 줄을 거야 하여튼 줄구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면 조경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끝내주잖아 그렇죠? 6번 축사 7번 가설건축물 당연히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지우리 옆에 조경해서 뭐 할 거야 당연히 안 해요 더 웃긴 건 5번이야 대지에 염분이 함유돼 있어 적용하면 썩어 안 해도 된다고 당연히 문제인지 알아요? 그런데 시험문제 나오면 2번 3번 그 다음에 8번이 나옵니다 연면적의 학계가 1500 미만인 공장하고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학계가 1500 미만인 공장하고 물류시설에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물류시설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있으면 무조건되고 조경해라 이렇게 알면 되고 작년에 시험문제 나온 거예요 대지면적이 얼마 미만인 거 5000 미만인 공장에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공개공지 가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출구시고 환경을 쾌적한 환경조성 출구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출구시고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앞잡다면 일준, 상준 넘기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위락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없다 설치면적,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10% 범위 줄궈놓으시면 되고 이번에는 건축기준의 완화입니다 박스 가면 용적률은 1.2배 이하 높이 기준도 1.2배 이하에서 완화해 줄 수 있더라 공개공지 설명해 주면 쉬운 거예요 이런 얘기죠 여기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의 왕래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토지를 행정주체가 수용해서 여기에다가 공원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공원을 설치해 주면 복잡한 도심지 안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려니까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런 곳에다가 일반 사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용도 다중 이용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인이 있다면 그 자에게 그 대지를 다 건축물 부지로 쓰지 말고 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10 프로 범위 안에서 여기에다가 공개해서 공지를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를 반드시 설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안 보도록 원래 여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규제 있잖아요 대지 10% 제공했으니까 그거보다 20% 정도 더 높게 건축물을 짓도록 해야 해주겠다 그러면 일반 사인의 입장에서는 비싼 건축물 높게 줘서 좋고 맞아요? 행정주체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도심지에 돈 안 드리고 공개 공지 설치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해서 좋고 꺽 먹고 알 먹고 규정이 뭐라는 거예요? 공개 공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벌써 얘기가 다 끝났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요 농림 관리 지역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녹지 지역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렇죠? 전용 주거 지역에 이런 게 가능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가 필요하냐 이런 데가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맞아요? 여기 전용 공업 지역에 이런 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전용 공업 지역 안 필요하겠죠? 일반 공업 지역은요?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라고 그랬어요 즉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일반 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다 국회포 시간에 얘기해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필요한 거예요? 준 공업 지역 그래서 나오는 게 일주니 상주니예요 일주니 상주니 이런 지역에 다중 이용 용도 다중 이용 용도는 연면적의 학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니까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같은 거겠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운수시설 보시면 돼요 대전역 대전역 같은 데 가보면 앞에 넓은 공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벤치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그게 공개 공지예요 공개 공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안 친한 게 뭐냐? 위락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친하다 안 친하다 당연한 거예요 세븐 나이트 클럽 옆에 공개 공지 설치해 주면 밤새도록 사람들이 논다고 춤추고 술 처먹고 그리고 나와요 차가 없어 근데 그 옆에 공개 공지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 운행할 때까지 앉으면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먹었는지 확인하죠 이렇게 그래갖고 어머 내가 지금 안주로 아까 과일 안주 먹었네 뭐 이런 그러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위락시설에는 공개 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요 운동시설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쭉 있으면 이제 여름이 돼요 쭉 있으면 여름이 되면 남자들은 별로 그냥 몰래 몰래 하는데 여자들은 뭐 비키니를 입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그래서 날씨나 몸매를 해야지 그래갖고 하여튼 에어로빅 같은 것만 이렇게 운동합니다 살 빼려고 근데 이 아줌마들은 하여튼 주책이에요 운동시설에서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운동시설 옆에 공개 공지가 있어서 빈 공터가 있으면요 아줌마들은 집에도 안 갑니다 거기에서 또 모여갖고 에어로빅 갑니다 여러분 에어로빅 복장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원세계 짝 달라붙는 거 이거 딱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아줌마들 한 20명이 거기 모여서 이러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어요? 눈 버리겠어요? 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락시설하고 운동시설에는 공개 공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지면적의 몇 프로? 10%를 공개 공지로 제공해라 그러면 건축물 원래보다 몇 프로? 20% 정도 더 높게 짓겠다 그러니까 높이와 관련된 거니까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 1.2배 범위 안에서 맞아요? 완화시켜주겠다 이게 무슨 제도라고요? 공개 공지 제도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도로예요 여러분 이 건축법에서 대지의 기준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건 도로예요 여러분 도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대지의 안전에서도 제일 먼저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건축법상 대지는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배웠듯이 대지는 뭘 얘기한다? 필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지에다가 필지에다가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물 지을 때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지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돼요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건 건축물에다가 이용하기 편리한 설비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한테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이 접근성이 없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반드시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는 대지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은 대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 맹한 거예요 걔는 대지인데 건축물을 못 짓는 맹지죠 사람인데 약간 떨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맹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지인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면 무슨 지예요? 맹지지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건축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건축물을 지으면 이용하기 편리하려면 반드시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뭐하고? 도로화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동시에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최소한 너비는 4m여야 돼요 4m 이상의 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 있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이 도로를 우리는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면 이렇게 신설 변경의 고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뿐만이 아니라 계획상의 도로인 모두 예정 도로까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그 개념만 잘 알면 돼요 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예정 도로도 포함합니다 1번이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도로 2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신고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예외적 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이라면 너비 3m 이상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불가능해도 4m 이상이 아니더라도 얼마 이상만 되면 3m 이상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도 무슨 도로도요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이런 얘기죠 원래는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통과 도로가 원칙인데 통행 도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통행 도로가 아닌 한쪽이 막힌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조건은 몰라도 되고요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이 얘기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원칙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친다 예외의 1번이 이해관계인이 어디에 산대 해외에 살아서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져요 옆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얼마 이상을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라면 도로라는 거에 도로는 원칙이 너비가 얼마 이상이 돼요? 4m 이상인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야 된다고 2m 이상을 접해라 이거를 접도의무라고 합니다 무슨 의무? 접도의무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의무 얼마 이상을 접해라? 2m 이상 그런데 예외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1번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당연하죠 그림 그리면 이거지 도로가 여기 대지가 있고 도로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공원이에요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대지는 도로하고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안 접했어도 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자 2번이 강화 규정이에요 강화 규정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라? 4m 이상을 접해라 다만 공장이라면 얼마 이상이라고요? 3천 이상 이건 너무 쉬운 거지 봐요 원래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우리 집 우리 식구만 살 집 지으니까 그렇지 이럴 때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다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파트에 아파트 아파트에 아파트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가 넘더라 2천 이상인 건축물이 지어졌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럼 여기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장창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폭도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6m 이상의 폭을 갖고 있는 도로에 접하는 것도 2m가 아니라 얼마 이상을 4m 이상을 접해라 근데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이라면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다 3천 이상이더라 맞아요? 그럼 이거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를 접해라 4m를 접해라 2, 6, 4 2, 6, 4 내 고향 7월이면 청포도 이런 시도 지으신 분이 2, 6, 4 그분이 지은 시 중 공법적이며 과학적인 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내용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참 과학적인 시예요 외우시면 되고 이번에는 건축선이 무슨 선이요? 건축선 여러분 지금 대지의 기준은 다 뭐하고 접혀있는 거야? 이게 도로하고 가는 거야? 자 가봐 지금까지 배운 거 도로라는 거하고 얼마 이상을 2m 이상을 접해라 이걸 뭐라고 하고 접도 의무 이거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꼭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 그러면 이러한 요건 이러한 도로하고 접혀있는 이 대지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 안에 뭐하라고 조경하라고 한 거야 조경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이해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물 건축합니다 건축하면 건축물이 이 도로를 침식하면 될까 안 될까?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요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건축선이라고 해요 도로와 접혀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가 되는 선 이게 뭐라고요? 건축선 개념 아셨어요? 건축선 끝났지 여기 봐봐요 도로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 4m 이상의 도로라면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이? 경계선 이 경계선 있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건축선이 되고 맞아요? 여기가 한계선이니까 건축물 및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축선 개념 아셨어요? 가봐요 밑에 원칙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무엇으로 한다? 경계선 원칙만 공부합니다 지금은 예외는 안 해요 지금 개념만 알아두는 게 중요해 이번에는 580페이지 제일 아래 4번에 보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지 그러면 뭐야 이게 여기가 건축한계선이니까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물 및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 배웠네 여기 봐 건축법상 대지는 여기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하다 그러면 도로 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하는 도로 밑에 있으니까 지하에서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지 아 어떻게 짓든 여기 침범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표면 아래라면 건축선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 자 여기 봐 더 쉬워 그 다음에 지금 건축물하고 담장은 이 건축선 넘으면 안 됐죠? 안 넘었어 이렇게 근데 고가 부분인데 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가 부분이라도 4.5m 이하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안 넘었죠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 열고 닫을 때라도 여기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건축물의 창문들은 다 어떻게 열리게? 이렇게 열리게 만들어놨지 맞죠? 이게 이렇게 열리면 입 돌아가는 수가 생깁니다 지나가다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이하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이해하셨어요? 자 출입구 창문 같은 걸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 외울 거 아니야 그냥 개념만 잘 알면 돼 이해하셨어? 자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우리가 지금 대지의 기준까지 공부했어요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런 거 다 공부하고 자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거 봐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련된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용어정이야 용어정위만 잘 알면 돼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딱 줄여서 준 거야 행위 이 다섯 가지 개념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용도변경을 알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이거 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사인들은 함부로 공법상 행위할 수 있다 없다 하려면 뭐 받아서 해라 그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건축하고 대수선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경미한 건 다 생활을 위한 거죠 경미한 건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걔는 협의해라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용도변경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용도변경 대상이다 맞아요? 그래서 용도변경 시설군 아홉 개가 있고 스물여덟 개의 용도를 아홉 개의 시설군으로 분포돼 있어갖고 위로 허가 아래로 신고 같은 시설군이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배운 게 이거야 대지인데 대지인데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서 이 건축물하고 대지가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미간 환경이 좋으려면 대지도 안전해야 되고 됐어요? 이 대지는 도로하고 접혀있어야 되고 맞아요? 환경도 좋아야 되니까 대지 안에 모두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되고 이해하셨냐고요? 그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어?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고 이걸 따로따로 하나씩 외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지 여러분들이 그냥 왜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따로따로 배운 걸 지금 합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우면 이거야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뭐라고 필지라고 그래서 이 대지는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도로라는 거하고 얼마 이상을 2m 이상을 접혀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경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뭐 하려면 건축 대수선 하려면 뭘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 다 지어서 여기를 쓸려면 뭘 받으라는 거야? 사용 승인을 받는 거야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변경 신청하라는 얘기고 이해하셨어? 됐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지역에 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 공원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 토지 비싼 거를 수용해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해하셨어? 그럴 때는 이런 곳에 다중용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있지? 그냥 여기다 써줄게 다중용도를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맞아요? 야 대지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에서 여기에다가 공개공지를 네가 설치를 해줘라 그러면 네가 여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보다 몇 프로 정도 더 20% 정도 더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해하셨어요? 이런 용도에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은 있다고 없다고 아니 위락시설하고 운동시설은 있다고 없다고 이건 휴식공간이 필요한 데가 아니잖아 얘네들은 이해 가? 정말 이해 가시냐고 여러분 문자로 자꾸만 공부하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려운 거야 이해하셨어? 제가 강의할 때 막 빨리 읽고 즐겼잖아 빨리 읽고 즐기는 거 있죠? 여러분 보고 이게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즐기면 이걸 알 거다 생각하면 알 거다 아니 절대 줄만 거서는 절대 모르는 거야 그게 그건 줄거서 내가 암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고 그냥 빨리 거서 전체적인 상황만 여러분들이 딱 설정만 할 줄 알면 생각하는 대로 그게 그 글이 나온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빨리 빨리 줄거 그리고 그 당시에 못 외워 외울 수 없잖아 집에 가서 외워야지 외우는 거 이해하셨어? 괜찮아 이거 여러분 되게 쉬운 거야 건축법이 되게 쉽다고 그래요 왜? 얘는 기본적인 용어 정보 딱 알고 상황만 딱 그려서 개인이 하는 거니까 쉬워 그래서 외울 건 이것밖에 없어 용도하고 용도변경시설군하고 경미에서 신고해야 되는 거 그 여섯 가지 있지 그것만 딱 외워 그럼 나머지는 다 끝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 뒤에 이제 건축물의 구조 이쪽으로 갑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